자 오늘 할 게임은 오늘 S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이죠? 3873점 야 백 이.. 127점만 올리면 되네 몸 좀 풀고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 치소치소치소 치소치소 치소 에이 오늘은 렉이 좀 없기를 저번에는 렉이 좀 없었거든요? 나파 포플레이 마리오 카트레이스 벌룬 마리오로 클리어 아 오케이 좋아 렉 없어 무조건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 맨위가 제일 구리 들어가고 나파이어 뚱 뚱 고 아 누나한테 튀겼어 하지만 아웃인코스 지렸고 아 뭐야 핑크 핑크 왜저래 저거 핑크 벌써 저기까지 가버린거냐고 핑크 지렸네 뭐지?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보이질 않아 별 먹고 하 날 막을 장은 없을 것일세 별 뭐지? 몬스터있는것도 아닌데? 핑크 제발 거기서 마지막에 좀 빡센구간 나와야되는데 이정도면 빡센게 없어가지고 저기있다 따라잡는다 마음 급해진건 핑크쪽이죠 비껴줄래요? 핑크씨 앗 비열하게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아 아까 밑으로 갈걸 아 이런 오늘 풍경 진짜 S 가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 S 갔던 그 영광을 다시 한 하하하 토게키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영광까지야 뭐 당연히 가는거 아닙니까? 제가 S를 S에서 떨어진건 그냥 마리오를 많이 안해서에요 S는 그냥 가지 뭘도 불어들고 마리오도 A인거냐고? 하하하하 의의가 없네 S 간다니까 뉴 비기닝스 VS 새롭게 시작한다고? 새롭게 뭘 시작해? 죽어서 시작하는건가? VS 맵이요 죽어서 꼬링하는 곳인가 본데 nothing이요 아 뭐야 아 아 스타트 좀 느렸어 어어어 아 아 느려 아 왜그래 너무 느리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앉아서 가는게 포인트 구만 이거는 뽑아가지고 던지고 자자자자자 침착 가자 아직 안 끝났다 아이고 글로 던져 아 저기요 같이 간거면 같이 가요 깃발 같이 들어가요 아니 왜 던져 내가 원할때 해야지 됐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점프 아까 탔는데? 이렇게 맞아 맞아 빵빵빵빵빵빵 기다려요 2탄 2탄이에요 2탄 이거 뭐야 신기하다 이거 이런게 있네 기다려줘 어 기다려주네 아 다행히 기방했다 어? 누가 먼저 들어간거야? 뭐 1등이 들어갔을거야 1등이 제일 먼저 먹어서 이러면 맘에 안들어 정당한 경쟁 어 반전없는 마무리 이런거 하려고 수맘에 하는거냐고 배틀하는거냐고 마지막 1박 역전의 기회를 줘야지 페이크도 한번 찍고 맘에 안들어 정당한 경쟁 정당한 경쟁 실력으로 하는게임 노잼 아니 정당한 경쟁 생기방이기가 로니 1, 2, 3 맵, 제목, 성의 없죠? 성의 없이 만들었을 가능성 바로 앞이 꼬리인 가능성이 있어 만들다가 지쳐가지고 와 죽어버렸다 나이스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침착스 절대 방심하지 아 요시 있는데 엄모야 빨간색 꽃 나온다 조심하고 야! 군바 낙하산부대 아하핰 안돼 저 놈들 뭐야 야! 바로 앞인데 아하핰 아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었는데 아 군바 낙하산부대 내가 내가 당하고 아 다른 사람들 안전해졌다니까 충마 억울하고 에이씨 말했죠 제목이 성의없어 바로 앞이라고 아 바로 앞인데 아 여기서 빨리 저 넘어갔어야 되는데 좋아요? 모드의 선택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래 아까 그런 실력맨 보단 낫긴 한데 반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서 싫어요 아 이상하다 왜 계속 만난 애들만 만나는거야 퍼키 데저트 사막내리네 몇명 없다고? 주말인데? 일요일인데? 동작 동작 네명? 흐흠 마리오만 이겨내네 아 렉 뭐야 오호 노우 내가 이겨 호우 요우 위엄스 마 안꺼지라 방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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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으려다가 죽어버렸지요?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스팸 아 뭐야 스팸 아 스팸 점프를 왜이래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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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 왜 이렇게 커? 별건 아닌데 이게 사람이랑 죽여 있어서 빡세질 수가 있다 사람을 조심하자 자, 파랑이 죽었고 끝났나? 벌써? 여길 통으로 가죠 아, 이씨 그냥 가시 안전할 수 있을지 예이츠 예스 예스 하아 저걸 기다리고 있네 키가 커가지고 안죽네 아 까비 아 계속 빨리던데? 아 분명 얼마 안남았었는데 이러니 1등을 못한다 양심이 없다고? 잘 모르시나 본데 1등은 그냥 실력으로 하는거거든요 양심이랑 상관이 없이 양심있어서 어 양심있어서 1등 드리겠습니다 양심상이냐 어? 양심이 있든 없든 이건 실력이다 마꼬라 간다 요시 타고 클리어 가끔 이렇게 1등 떠요 으음 저기있다 요시 한 마리밖에 없어 나니스? 저 녀석 뭐지? 뭐야 저쪽에 요시있으면 안되는데 제발 개 망했다 쟤도 죽었어 쟤도 죽었어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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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한 마리 더 나왔어 뭐하냐고? 당황했어 괜찮아 저쪽에 이렇게 빡세 생각보다 빡세 죽을수도 있어 이거 타고 가야돼 뭐야 설마 말이 안보이는데 제발 위기가 있어야죠 밑에 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떡해 속았다 어떻게 요시 없는데 요시 요시 요시야 열쇠가 이게 뭐야 어디야 가운데일 가능성 예스 요시만 있었어도 요시 줘요 요시 줘 죽어야돼 아 누가 돈먹고싶대 아하하하하하 안돼 요시 요시 줘 죽어야돼 어 이거 죽어야돼 문만 열어놨네 괜히 어 쟤도 죽었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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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길을 알아 난 길을 알아 침착하게 가면 돼 쟤는 길을 모르지 내가 열어놓긴 했는데 아 좀 치워져 안돼아아아아아 다시 갈게 아 저게 쟤는 또 안착하라고 가 줘봐 가자 어얼 마리오 또 죽었어 또 죽었죠 난기를 알죠 어디였지? 이거 오른쪽이었지 이쯤 이쯤이였어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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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Consumer Truths 지망스 오오 오오 까알악 하하하하하하하하 됐다 1대1은 이겨도 점수를 얼마 안주거든요? 한 10점이나 줄라나? 얼마 안줘 오 16점 많이 줬네 그래도 마리온 요속 역배네 한 10점이나 줄라나? 마리온은 그냥 평범한 애일 뿐입니다 하지만 S대 출신이 나한테는 안되지 S대 출신이거든 흐흐흐흐 S 한명 있군요 고기만두 나..바..나핑 나핑 라이크 캣 앤드 마우스 고양이랑 쥐를 사랑한대 뭔소리지? 아이템? 고양이가..아 고양이네 고양이를 먹어야 되는 맵이다 고양이 하나 밖에 없다 지금 흐흫 아무도 안해 ㅎㅎ 아무도 안먹어 안 대~~ 야, 인방아 Chan 마지막은 내 것이다 스 å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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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뭐야 아.. 쟤 따라갔어 아.. 망했다 먹고 가 먹고 가 이런 쓰걸놈을 봤나 야 그래 보니까 우리 고양이로 깨는게 아니잖아 이거 고양이 필수 아니잖아 제목이 고양이였지 고양이 없어도 깨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빨리 가면 되는 거야 엄마야 죽지 않으면 돼 이거 지금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맵이거든요 자 일단 마리오는 죽었고 그렇지 세이브 고양이 뭐야 공짜 죽으라고 침착한 점프해야 돼 샥 아이고 진짜 저게 마우스인가? 내가 고양이고 얘 마우스 맞아? 마이티마우스야 뭐야 마이티마우스야 뭐야 죽어라 쟤네비 안 죽냐 아..클났다 엄청 압도적으로 멀리당한거 같은데 얘니? 여기 이 맵 다음인거 같은데 여기네 아..클났다 반전이 있으려나? 얘 저쪽으로 보이지? 츄네 아이고 킬낫 뭐 잘 만들었어 음 좋았어 이게 바로 역전 반전이 있는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오 44좀 좋고 자 올라가 볼까요? 한 4판만 익히면 돼 점프 프롬더 도어 점프 도어 간다 빡 에퍼붙 압도적이고 점프 ט아서 잘 올라가야하는거네 타이밍 맞춰서 지금 아 루이지만 딱 들어갔네 압도한다 아 루이지 살았어 안 돼 아 루이지 살았어 안 돼 아 루이지 살았어 안 돼 어느덧 아 그냥 차라리 저기 무적일때 빨리 갈걸 근데 쟤도 죽었어 자 실수없는사람이 이겨요 실수없는사람이 실수없는사람이 이겨 점프 점프 깨지 조심 그냥 점프 무지성 점프 그 다음 이것도 점프 아니였어 거북이 기다려야 하는거였어 난 가시 넘어갈 수 있을줄 알고 흐흫흐흐흐흐흐 침착하게 하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근데 중간세브라서 시간이 더 있을듯 침착하게 하자고 이거 무지성 아하하! 느렸어! 느렸어! 아 참... 더 빨리 터야 돼! 예측돼야 돼! 예측! 아이씨! 마리오가 씨... 안 기다려줬네! 비매너다! 저놈 매우 치자! 비매너다! 이래도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뭐야! 했던 맵이야? 했던 맵이었어! 싫어 찍혀있는데? 어쩐 여기서 본거 같더라! 기출이었어? 심지어 세 번째라고? 그럴리가요... 야 왜 싫어 또 못찍어? 한번 싫어했던 맵에 또 못찍나? 그때도 못했나보다? 그때도 못했나보다? 시루 찍혀있는거 보니까 그때도... 졌나보다! 내가 좀 약간매리인가봐 시루 누른사람 왜이렇게 빠르냐고 졌으니까! 풍도젓 풍도젓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아아 쿵쿵따리 쿵쿵따 4A? A4 5 5 5다 요즘에 휴마맥 렉이 없어 아까 고였나봐 렉 있는 애들은 엄마야 뭐야 저거 오오 하여긋있네 자 핑키빼고 다 죽었다는거 잊지마시고 안전하게만 가면 핑키 죽을때 노립시다 일단 좀 한참 벌어졌거든 핑키만 죽으면 내 세상이야 엄마야 죽었나보네 버스전 뭐야 보드룸 맞았어 이제 착 끝났어요 퀄 이거 나 혼자 압도적이죠 됐다 때려줄게 아씨 깜짝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저 정도면 위험해 기다려줬어 한 명 기다려줬죠 매너했죠 1등 쫄보라고 쫄보라고 옳다 다시 복구했다 가자 딱 3판만 이기면 된다 3판만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이긴다에 거세요 친다에 걸었겠지 추하다 S2 3판만 1등 무조건 합니다 오늘 컨디션 나부지 않습니다 레이스 더 플랫폼 아 레이스 싫은데 오토 스크롤이네 4인종 대반이면 맨 앞에 서있으면 되거든 근데 서로 부딪쳐서 떨어질 확률 오 뭐야 저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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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아 이게 죽어? 빨뛰어요 쳐봐 무적으로 아 뭐야 무적이 아니야 튕겼어 튕겼다고? 아 무적이 번쩍이어도 저거는 막히는구나 어딨지 어딨지 이템 나봐 아 안 돼 레이스다 안 돼 이거 역전한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제발 위기 위기 제발 애들이 보이질 않아 마리오말고는 어? 잠깐만 게이드 마리오만 따라잡으면 돼 의외로 킥만 할지도 오케이 마리오야 마리오야 한번만 아왜왜왜 하아 소점프 이번판 틀렸다 어? 뭐야 아니 빠르네 마리오 피도 눈물도 없구만 그냥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냥 1등 해버렸다 아 이게 두 번째로 따라가서 나쁘지 않은게 저렇게 막 준비해서 없애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따라잡을 수 있었던거거든 하아 까비 S에 있던 시간보다 A에 있던 시간이 길다고? 아니에요 S에 있던 시간이 더 길어요 제가 S 하다가 A 좀 떨어지나서 막 휴마밀 안해가지고 시간이 길어보이지만 실제로 플레이 시간은 S시간이 더 깁니다 게임을 안해서 그래 역사조작이라고? 무슨 역사조작까지 넣어 한창 있을 때는 자주 할때고 A로 떨어지고나서는 일주일에 한번도 안했잖아 한달에 한번 할까만까 했는데 오 빨리가면 돼 그냥 바로 앞에있어 제발 무이지 실패 제발 안 돼 이거 마리오가 잠깐만 아직이야 다 죽었다고? 아 이거 바로 앞에 있네 어 괜찮네 이 맵 무승부 시간이 모자라 아 노래가 휑 휑 다행동 이렇듯이 시작 많이 남는거같이 여우조리 같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시간이 없었어 처음부터 좀 나와 무거우면 더 미끄러져야 되는거 안냐? 원더랜드 블리 원더랜드 렛 진짜 갈가자 죽지 않으면 역전 찬스 나온대 어 한놈 죽었고 어이거네 미끄러워서 위험하거든 누가 먹었어 핀 아이씨 고두룸 안돼 오 스피드로 압도 던질라고 했죠 빨리 밀어야돼 왜 고두룸 안 떨어지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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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에이씨 애들 오기전에 가야돼 애들 싸우느라 나한테 못오고 있거든 토 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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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압도적이 인맨 심착스 기다려줄게 엄마 아후 어 미안해요 어 매너가 없었데요 아이 살짝 이게 딱 위에 올라가있을라 그랬는데 못해가지고 미안 미안해 이따 헐 흐흐흐흔 흫흐흐흫 실력이 없는데 매너도 뭐 실력있는사람이 하는거지 저기 뭐저거 딱 멈춰있으려고 그러는데 좋았고 S암은 가볼까요 제가 걸라고 했잖아 저를 못믿어요 최다연승 육연승 카이기록 육연승될까 와아 909점이다 가볼게 나빙 바로 앞에 야 적일까? 저기 아니야? 어 나도 저기인거 같은데 어어어어어 저기야 안돼 어 그냥 마리오 자살해버렸네 자살이 빠르긴하지 당했다 아 아잘못댔어 죽어어 베이비 턱전보 했는데 흐흐흐흐 마리오 너 못들어가고 있는거야? 설마 거긴 아니지 어 거기야 거기네 여기도 아니야 어쩔지 뭐하나 했다 이런 반전이 처음부터 있는 맵은 좀 그런데 괜찮아 후반에도 반전 있으면 돼 해본다 엄마 멀지않아 바로 위야 할수있어 반전없나? 그때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후반엔 반전 없으면 어떡하겠나고 오오오 2명이나 찍었어? 저는 배틀이 좀 강해요 변수 있는 데다가 마지막에 배틀까지 해야되는 그런 맵에 강한 날로먹 날멍.. 날멍 맵에 강해요 배틀 날멍 맵 주세요 변수 있는 데다가 운빨 맵 운빨이라뇨.. 날먹이지 인성맵도 강합니다 그냥 마리오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해파란 1등 왜 걸었어 그럴까면 파란색에 걸어놓고서는 지금 못한 날 걸든가 그면 벌써 정산이야? 아 그래요? 벌써 정산이야? 정산 해줄게 정산 맞아? 확 잘못 누를까보다 보여줄게 나파 여긴 뭐죠? 아니네 여기 젠자 망했다 어 한 명 죽었어 어? 뭐지? 뭐야? 밑에 길 있는 거? 아닌데? 아 대포가 있구나 아 대포가 있구나 안 돼 안 돼 아하하하하하 대포 주세요 대포 주세요 대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밟지마 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으악 으악 간다 간다 형 아 못 갔네 야 대포 불러와 그냥 대포 불러오자 니놈이 대포培 prevent 자 녯 아이씨 안되겠다 대법 불러올게 다른 애들 어딨냐 근데 벌써 한참을 간거 같은데 어디로 갔지 이놈들? 말이 올라왔네 저기 한명 보이고 너무 먼거 같다 망했다 모자라도 씁시다 뭔데 이거? 들어가면 안되는건가? 화자패드로 무조건 가야되나보네 시키는대로 해 제발 킹디야 낚시맵도 아닌데 중간 세이브소리 꽤 길다는거에요 맵이 킹만하다 킹디야 제발 죽어서라 제발 제발 죽어라 들어가야들아 시키는대로 해 다른애들 보이지가 않아 아까부터 계속 루이지만 보여 다른애들은 어 저 마리오 왼쪽 죽은거야 아니면 다른데로 들어가서 나온거야 아 이거 모자 요긴하구만 아 이거 모자 요긴하구만 빨리빨리 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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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 해애 티 딱 하면서 피점프 있거든 야 여기서 근데 이거 역전 가능성 있다. 간다. 야! 가자! 두더지야! 아 저거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요. 잠깐만 이거 오른쪽 위야. 절봉이! 무시해. 이거 위험하다. 살아야 돼. 압도적이야 지금. 킹도적이야. 베이비톱. 어 뭐야! 침착해! 쟤네들 못 오고 있다고. 어 뭐야! 아 구름이. 이제 침착하지마. 가야돼. 아 쌍절봉 뭐야. 어 무적을 이용해서 빨리 가기. 예? 여기로 가라고요? 저거? 저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걸로 이걸로. 이랏! 엄마야! 쌍절봉! 머리통으로 쳐서 살았다. 나 어딨어? 나 뭐야! 나 어디 갔어! 이상한 데로 올라와 졌어! 저 어디에요! 아니.. 누가 만들어서 맵 잘 만들었고만. 오 고마워. 아 뭐야 그냥 부딪쳐도 되잖아. 침착스. 가야돼. 가야돼. 다 따라왔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다 여기. 여기네. 속았네. 아 쟤네들. 노! 망치 망치! 아 무서워. 딱 언제 끝나! 왔다 왔다. 어 잠깐만. 문에 들어가야되나? 이거 잡아야되네. 이거 잡아야되네. 이거 잡아야되네. 아 잡아야된다고 나와! 안나오라! 키가 작아서 나오기실나? 싫은가? 여기 arma.. veure야되네. 내가 바보같이 잡은 다음에 너한테 당해줄줄 알았느냐 ㅋㅋㅋㅋ 왜 안 끝나. 안돼! 나아! 죽어! 죽어 제발 죽어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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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쟤네 아 진짜 바로 옆에 있는데 저거 저걸 못 가? 저거 위에 길 있는 거 아니냐 아까처럼? 야 야 안전빵으로 가 야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미쳐봐 죽어 밑에인가? 밑에다 무엇이? 뭐야 위험하다 문 어딨어 문 문이 어딨어 문 문이 어딨어 문 이거 타야 되나 봐 이거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저 위에 있어 타고 올라가 올라가고 죽이고 열쇠까지 먹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누가 열쇠 먹었다 누가 열쇠 먹었어 지금 열쇠 먹는 소리 났거든 쟤 죽여 어 쟤 죽여 야 누가 쳐줬냐 제발 위기 한 번만 반전 한 번만 시간 시간 없어 으하핳 죽었다고요 어떻게 왜 죽었어 밟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어 뭐야 얘 다 죽었어 우리 급하게 가느라고 마지막에 받는게 없었나보네 날먹이 빠졌습니다 아...이거 거의 코스요리였어요. 너무 길었어. 전재산 날렸다고? 아직 몇판 남지 않았어? 나루 두판 남았다고? 근데 왜 전재산 이런데 한번밖에 안졌는데 새파란 느낌이었죠? 아... 아 뭐야 길지도 않잖아. 절대 죽지마. 항상 죽어서 문제야. 아 거북이 들까 했는데 봐줬다. 자신감 있는 점프. 보고 피해도 늦지 않아 킹테야. 오케 마료 바로 앞에. 이런 자신감 있는 점프가 필요하다 킹테는. 고맙고. 압도적인 점프력. 이대로 끝나길. 이대로. 이대로 끝내줘. 거북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아 렉. 렉 뭔데. 제발 반전. 오이구! 뚜루루루루루루 쉬게. 매너 게임. 빨리 들어가라고? 매너할게. 항상 나보고 매너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너무 늦게 온다 인내심이 한계 다르라고 그러네 빨리 좀 안 쓰면 아씨 깜짝이야 저놈 봐 살살살 오는거 보소 깜짝 놀랬네 고양이같은거는 진짜 빠르거든 다람쥐 뭐야 한명 기다려줘 쓰는게 됐어 슬금슬금 스읍 이재전 일론 머스크랑 형이 게임 실력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겼는데 왜요 당신이 배팅을 못하는게 아닐까요 누구는 뭐 천만포인트에 뭐 거의 몇천만 모았다는데 누구는 포인트가 없고 내 잘못일까요 누가 잘못일까요 어차피 선택지는 50%인데 달달구리하고 빨리 가자 저어주지도 말고 이겨주지도마 그냥 오지마 하루 한번이다 펩시 먹는 사람이 인성 아 그래요 인성을 펩시로 판단하는 인성 남의 인성 지절지절 하지말고 너나 잘해 애쓰 갈수있냐고 아이 충분히 가지 이제 장난을 그만할까 몸도 풀렸는데 820점이라 180점만 올리면 되거든요 4,5번만 이기면 되요 나와봐 이 고양이 먹어야되는데 고양이 먹어야되는데 고양이 못먹으면 우리 못올라가 비켜 비커야 고양이 나와 아아 우리끼리 싸울꺼야 비키자 아아 불우는거봐 아아 아아 자 결국에 내가 마지막이래 쟤는 벌써 갔는데 문 문양수 있어요? 얼마 멀지않아 얼마 멀지않아 이거 온오프로 해야되네 어? 저거 맛이 갔는데 저거 어떡하냐 저거 저거 어떻게 저거 뭐한다 해야될거 같은데 뭐한다 고장났어 저거 뭐한다 하자야더라 그냥 때리는데 혈안이네 뭐한다 하라고 루이지 아이씨 아 누구 할퀵이 없는저라 아아 핑키 방법 모르는거 아니냐고 아니 여기 A까지 왔는데 이거 다시 시작하는걸 모르겠습니까 백프로지 봐봐 뭐 사람 외모로 판다라면 좀 그렇지만 저 아바타 아바타도 좀 약간 뭐라야되지 불량하네 아바타도 불량스럽네 저거 무슨 이름 뭐냐 저거 영어 일본어로 레몬일레븐이라고 아 그래요 썬더일레븐인가 세숭이라도 치는데 모른다고 드디어 했네 설마 지금 알아낸건가 라고 할 줄 아냐 짜단이야 간다 여기서 이긴다 기필코 쓰레기들 사이에서 생각이 된다 쓸려고 제일 앞에 제일 앞에 그거 있는거 아시죠 저거 먹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멀리있어야 먹는거 멀리야 벌어 멀리야 벌어 거기있으면 안나와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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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네 이거 뭐도 나쁘진 않지 고향이 필요 없겠지 이제 뭐야 아 여기 꽃이 있어야되네 터뜨려야돼서 망 꺼지나 비껴 나와 고향아 됐다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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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전에 왜 하나만 내려갔지 이거 상자 만들어야돼 어 흐흐흐흐 들어가자 에? 뭐야 여기가 아니냐 여기야 오케이 아따 저기 1등이고 나와 나와 나오라고 너네 나 없으면 못가는거 알지 꺼져 가기싫으면 마 비켜 해냈 뒤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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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오케이 흐흐흐흐흐흐 안돼! 나 왜 죽어? 아 저기 벽이 있네? 하 나이씨 아니 저기 벽이 있다고? 심취자긴 근데 길은 다 뚫어났거든 제발 볼 수 있기를 아 아 아 아 다 뚫어났어 생각보다 빨리 갈순 있는데 제발 보스가 시간을 끌어야돼 내가 이길라면 제발요 죽었어라 어 한명 죽는소리 게이득이고 여긴가? 여긴가본데? 어? 쉣 뭐야? 에? 왜 모잘라? 아 됐는데 너무 무섭고 됐다 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게 까지가 이런 짜이그랄 흐흐흐흐 다 왔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아 목숨을 소중히 할걸 아니야 난 길이를 알아 이제 흐흐흐 제발 한 번 봐 애들 다 죽었는데 뭐지? 끝난건가 설마? 오케이 너희들은 이길 자격이 없다 무승부됐어 결국엔 신고해 저거 차단해 저거 무승부됐어 세 명 다 차단해 이쒸 세 명 다 차단해 역대 최악의 멤버 경우의 수 그 놈의 경우의 수 언제이지? 월드컵? 내년인가? 맨날 경우의 수 따져야 되잖아 나봐 묵다심 어 물 맵 아시죠 물 맵은 그냥 제일 앞에 간 애가 그냥 거의 웬만하면 이겨 큰 실수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가는게 최고예요 오징어 조심하고 뻘짓하지 말고 뭐 먹지 말고 서로 부딪치는 거 조심하고 오케 내가 앞선다 이대로 끝나자 이대로 끝나자 이대로 끝나자 어 끝났다 waż 흐하 미미 흐하 흐하 어흐하 아니 내 ㅅ 예 흐흐흫 아이씨 스읍 야 어 그래서 내가 앞에 있었잖아 쳤어도 내가 앞에 있어서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더 위로 가버렸나? 아아 이거 역전당하네 뭐지? 하아 딱 밀고 위로갔는데 저거 줄 막대기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건가? 먼저 왔어도 근데 위로 딱 가버렸어 어 이의가 없네 아아 무조건 나였는데 쳐져서 속도가 줄어든거야? 막대기에 안단거야? 오케이 첫 봤다 먹었다 마리오 1타는 던져지지도 않고 안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애가 무조건 빨리 갈 수 있어요 또 렉이거든? 야 이거 첫번째 마리오 녀석 아까 방금 있던 애 아니었나? 오케이 다들 너무 급하게 오죠? 실력으로 갑니다 오오 오 노 이거 밑에 뭐 해야된다 이거 밑에 뭐 해야된다 아이씨 야 해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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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나 갈때까지 내가 먼저 담글라그랬네 해준거 같은데? 파란색 올라갔는데 이거 점프 잘못해가지고 해주지말라그랬지 내가 안되 이거 뭐 해줘야돼 이거 찾아봐 어 이거 하면 낼거를 큰 고생을 하고있네 큰 고생을 하고있네 아이씨 진짜 말이 죽여야겠다 저거 다시 검은거 다시 검은거 계속 어 얼마 안멀어요? 어? 역정 가능? 역정 가능? 오케잇 꽃먹고 쉬시고 그냥 빨리 가고 압도적 1등이구요 실수하지 맙시다 킹탯씨 띵옹 오케잇 끝났다 이거 제발 조심해 제발 왔어 상대방 마임이 안드는 친구들이랑 먹어버릴게요 그냥 아까 거기서 나를 화나게 했어 너희들은 기다려줄 자격이 없다 헤헤헤헿 됐스 톱기 뭘 도와이씨 860? 칩? 나 봐 S 둘이라서 점수 오른다 이거 40도 넘게 먹는다 이기면 피라냐 파이프라인 피라냐 그거 물고기 파이프 이용해야 될까? 쓰리네 컨트롤 보다 피아프라인 심지어 피아프라인을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김작스 자 피아프라인 춤 오! 곧! 조심! 아 나 버섯 하나 먹을걸 피아프라인 죽어 누군가는 침착하게 버섯이 좀 먹고 뭐지 저거? 점프하는거 아니지? 아! 조심해 뭔진 몰라도 오케이 세이브 엄마야 앗 다 떼떼 땡 세이브 했지요? 다행이죠 안돼 벌써 왔다고? 안돼 설마 이대로 끝나는거 아니지? 아 위였는데 아 밑엔줄 알았어 핑키 아 나 위에 했는데 핑키 뭐야 어디가 핑키 핑키 마음 급하져? 난 알죠 난 알죠 어딘지 알죠 일부러 안뛰었지롱 바꿔 뭐야 아 굉장히 빠르네 왔어 왔어 어 아 다왔는데 이게 피한대 제발 위기 한번만요 제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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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S 갈 날인가 몸이 풀렸다 11시에 몸풀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입니다 족발 제리 S플러스 또 있어 이번에도 빨자 A에 둘 S플러스 하나 S하나 가노스 에어십 링크 상태로 끌려요 링크 잘다먹고 에어십이면 공중배거든 밑에 낙사냐? 아 못봤는데 아 낙사네 아 자신감있게 가길래 낙사였어? 나 줘 나 줘 나 줘 이거를 그냥 간다고? 젤다 앞에서 안주면 어떡할라고 제발 앞에서 주지마라 난 젤다를 못고 가겠어 제발 앞에서 주지마 제발 앞에서 안줬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앞에서 안줬으면 좋겠어 뭐야 crypto 아 앞에서 줘면 어떡 해요 아 Infinite 나의 용사 링크가 저렇게 악랄할 줄이야 악마 녀석 저건 링크가 아니야 저건 루이지야 루이지가 방패를 들었어 자 침착하자 아직 안 끝났다 나오시라구요 가시라구요 절대 당하면 안돼 쿨파가 있네 애들 어딨냐 아니 계속 주네 보스 있나본데 어 잠깐만 제발 어 뭐야 기빵이라도 탐욕 어디갔냐 아 4명당 아 좀만 더 빨리 안썼어도 뭔가 놀일 수 있어 형이상에 안걸면 지고 실패에 걸면 1등하네 난 잃는데 형이 점수 오르면 억울하니까 잠깐 쉬어야겠어 슈퍼마리오는 거르는게 좋아 별로 여기서 돈 벌 그럴 가능성 좀 쩍다랄까 애매하게 은근히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거 막 롤같은거 있어 롤같은거 잘 안되는거 있잖아 롤이 확실하다고 롤이 확실하다고 왠지 슬프지만 롤이 확실합니다 어 뭐야 잠깐만 야 뭐야 맵이름 뭐였어 난가 나지 이럴땐 역배를 걸어야 진짜 도박꾼이지 여우스 심리전에서 약점프로 중간을 가로지르면서 초 빠르게 들어갔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실력맵이지 센스맵이랄까 좋았다 몇점이야 모두 싫어오네 오우 한번만 이깁니다 한번만 가자 오랜만에 애써 한번 가볼까 자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가리고 돌리겠습니다 지금 뻔합니다 풍얼락의 애쓰를 막아야돼 하루에 한번 저게 가들어낼지 내가 널 막아주면 하 이때리 깨달았다 하면서 지금 관종들 다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야 언제 누를지 모르겠어 띡 소리도 껐다 어이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 몰려든다 몰려들어 에쓱하기 전 놀렀을까 아니 하하하하 시작했습니다 눌렀습니다 동공에 보인다고 아 그래? 내가 보여줄게 보이나 봐봐 보여 돌리고 있어 안 돌리고 있어 얘기해봐 이미 눌렀다고 보이나 봐 어? 응? 한국 닉네임 안보이죠? 자 한번 가보자 미러트랙 미러트랙? 야 이거 뭐야 아 알았다 아니야 여기서 쳐야돼 아닌가? 잠깐만 나빠 죽었다 쟤 한 번 더 쳐야돼 이거 똑같은게 있다는거야 저기 어 거기에 있어 쳐 치라고 아으 진짜 쳐 거기있다구 똑같이 있다니까 뭐 칠거면 나와 뭐 없지 근데 있어야 되는데 봐봐 덜레다구 여기 있다고요 지금 아 나와요 못하면 나와 잘봐 어딨냐면 여기 있다고 지금 아우 됐다 아이씨 험한 놈들 이거 옆으로 약간 끼었잖아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 지금 오잖아 거기 껴 거기 껴 거기 어 그렇지 그럼 이제 터진단 말이야 그래 밀어 죽여야돼 제발 하나만 더 있길 이거 심리전이야 조심해야돼 밀면 죽어요 하나 더 오로 하나 더 지금 거기 5에 딱 맞춰서 5랑 똑같이 그렇지 터진다 밀어 밀어 죽여 너 이제 죽었다 일단 세이브해 안전하게 지금 핑기 밀어 핑기 밀어 아 이거 안죽이네 런 어 죽을 뻔했다 세모 노려야돼 세모 어딨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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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끝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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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끝나 끝내라고 좀 터진다 이거 터진다 핑기 죽었다 이거 나와 끝내지마요 끝내지마요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타고있는게 최고야 이거 어 나도 절로 넘어가야겠다 나오라고 다들 담글 생각밖에 없어 어 잠깐만 예스 끝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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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끝내 아씨 언제까지 할 건데 바로 터뜨리기 어이고 끝내지마요 끝내지마요 한번만 더요 한번만 더 아니 내가 했는데 그거 마지막 거 아 마지막에 점프렉이 좀 후달렸네 괜찮아 기빵했습니까 아 마지막에 맵이 바뀌었네 키키 언제 끝내 왜 안 끝내요 몇 벌이나 하는 거야 오케이 또 한번만 이기면 돼 아직도 기빵했어 44점 가리고 돌려야지 형님 좋아요 누르기 시작하고 잘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딱 한번만 이기면 돼 딱 한번만 이기면 돼 버튼 소리 틀렸다고 어 날카로운데 뒤로 가기 눌렀어요 임마 버튼 소리까지 휘 썩인다 나는 방송 원투데이 하냐 방송 원투데이 하냐 안 눌러도 소리 내게 할 수 있어 이 녀석 아이가 어? 누른 것 같애? 톡톡 치면 돼 그냥 방금 눌렀다고? 안 눌렀어 이 녀석들 보여줄게 눌렀고 피했냐? 아 4번 좀 수상한데 오케이 에잇 옛날 생각나네 크크크 한창 놀할때 형 방종하는 척하고 큐돌렸는데 크크크 방종 큐돌리기 화장실 가는 척 한 다음에 기어와서 큐돌리기 녹화번 영상 3개 준비해가지고 심지어 시작할때까지 로딩 기다린 다음에 페이크 영상 하기 그렇게 다해도 있더라 그렇게 다해도 무피하더라 피할건 자 침착습 던져버리기 버섯 먹고 가 한 놈 담갔으니 건마 내 말이오 런이다 먹고싶나 동전이야 쟤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끝난가 어 침착해 나 죽지 않으면 압도적이야 지금 킹도적이다 어 이거 너무 높은데 어 이거 너무 높은데 사실 없는데 빅점프 갈게요 아 중간 세이브 소리 엄마야 요지 요지가 있다고 이지런이다 이거 무지성 런 아하하하하하 아 그냥 지나가지 제발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너무 무리했다 뭐 이렇게 많아 아 뭐야 아 요샤 요샤 으응 으악 기빵 아 하하 바로 앞이었네 나 아 저 죽지만 않았어도 바로 요 앞인데 이걸 못해? 이기빵 한 번 남았죠 정산이야? 아 나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남아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아 이번판은 A 두 명이라 49점 안오르겠지? 일단 이기고보자 900점대에서 40까지 방송합니다 그럼 질감하시길 누군가 렉이 있다 남아 어 어 으아아아 이거 자살해 아까 그 통로야 딱 봐도 저 위로 올라가긴 좀 힘들어 사람의 힘을 빚지 않으면 나 낚시맵이네 이거 낚시맵이야 어 저건 뭐야 뭐지? 어디로 가라는거지? 이쪽인가? 제발 이기로 끝나는거 아니지 누구지 만들지 마라 앞에 뭐가 더 있겠지 아 렉이 한 번씩 걸려 짜증나 뭐야 부족해? 제발 볼 수 있어라 제발 근데 안 끝났지? 아 뭐야 이거 아 루이지 아니 아니 잠깐만 저기인거 같은데? 뭐 또 열쇠 먹고 가야되는데 이거 저쪽으로 얘네 지금 오는거야? 저쪽이야 저쪽 어 죽였는데도 안되네 일로가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왜 고생했지? 여긴데? 아하하하하하 다시 시작하자고? 왜 뭐 있어? 열쇠 어딨어? 에잉? 뭐야? 열쇠 어디서 먹는거야? 이따 저기 가보자 이따 저기 가보자 흐흐흫 흐흐흫 어? 잠깐만 열쇠 나왔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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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침착해 안쪽 한쪽 아 나야 나야 찍을놈아 열쇠 두개 열쇠 두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침착해 침착해라 침착해 침착해라 침착해 아휴 점프로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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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시고요 아이고 끝나지 마라 더 있어라 세발 더 있어야 돼 아씨 킥빵이라도 킥빵이라도 으아아아아악 아씨 뭐함다 지렸는데 아까 누구였지? 누가 먹었지? 누가 아까 먹었는데 다시 됐지? 아까 파랑이가 먹었어? 파랑이 못들어왔네 흐하하하하하 아예 기빵도 못했어 파랑이 불쌍하다 아이고 한판은 이긴 느낌으로 가야지 라스트 한판 갑니다 슈퍼마리오 파키터뿌레 장목들 이름을 알게되니 얘들이 더 친근하네요 나루 나루 이번에 지면은 완벽히 원점이야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간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내가 원점으로 돌아갈까 내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내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뭐야 어? 쏟았는데? 그냥 왜 안들어가서 키가 커서 그런가? 아 빨리 들어가 인마! 나와봐 어? 잠깐만 마리오 저기 어 쟤는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나와봐 나 밀어줘 어 애기야 나 밀어줘 고마워 어? 미친거 아니에요? 저기 이게 있었네 너 죽어봤구나! 아니 거기 있네? 아야! 자아! 쟤는 더 빨리 갔지 근데? 오케이 인정 원점으로 재밌었다 즐거웠다 하아 몇 점이나? 860점 시작한거 같은데 오늘 몇 점이 시작했지 정확히? 내다보니 4시간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남았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거야 오늘 슈퍼마리오 매니커 안했어 어 862점 오케 오늘 안한거야 안했다고 해 안했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은 다른 게임을 했다 데바데를 했거나 뭐 다른거 했다 슈퍼마리오 파티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뭐 흐흫 흐흫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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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